성공하시면 진짜 소정의 상품을 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제가 들고 찾아갈게요 진짜 약속 약속 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? 팬분들이 항상 말하는 어? 어? 나의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다? 슬퍼? 한몸이라고 하는 거 하..한모? 네 한몸? 뭐..뭐가 있지? 오늘도 하고 오셨던데 하고 왔다고? 모자? 저희가 모자 선물을 준비했어요 진짜 이거 뭐야? 회사? 회사? 어? 나이키다 진짜? 네 어떠세요? 그 모자 얘기하는 건가? 청생 모자 예전에 그거 그거 뭐야 그거 하려고 했다 말았던 거 고민해본 별과 진짜? 밝은 색으로 진짜? 너 어떡하지 지금 쓰지도 못하는데? 진짜 이거 부린다고요? 예쁘다 잘 쓰겠습니다 네 땡큐 고맙습니다 귀찮아 고맙습니다 도움드띵 고맙습니다